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 제품은 카멜에서 제공해 주신 카멜 싱글 모니터 암 입니다 제품 이름은 CA10 입니다 이전에 같은 거의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PMA2라는 모델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하단부의 마감이 사각형이냐 원형이냐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써보니까 제품 구성이나 설치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번 제품은 카멜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가격이 종전 제품인 PMA2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품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입니다 그렇게 틀린 거 뭐 없습니다 암 두 개는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리벳 형태가 잘 안 보이게끔 더 이전에 나와 있는 PMA2보다 훨씬 더 마감이 좋습니다 이번 제품이 그리고 저기 왼쪽 위쪽에 보면 책상과 결합하는 제품이요 저기 보면 원형이지 않습니까 이전 제품인 PMA2는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좀 틀린 점이고 케이블 수납 할 수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에요 저게 나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핀 형식으로 결합을 시키는 형식이라서 상단부고 지금 보시는 게 상단부고요 하단부도 똑같이 더 이상 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배사 마운트용 나사들 왕창 들어있고요 또 중간 하단부에 보이는 어 지금 영상이 나옵니다 저것도 나사 없이 저렇게 결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칭찬 다음은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도 PMA2하고 저는 그래요 바뀐 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7인치 G9 모니터도 지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PMA2에 있던 기능 중에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베어링이다 이런 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도 똑같아요 그게 한쪽으로 고정되는 베어링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없어서 있었나? 정확하게 안 봐서 죄송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머리가 들었다 내렸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거 다 됩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됩니다 실제 그거 동작하는 부분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책상과 연결되는 부품입니다 저렇게 안쪽으로 책상 쪽에 지지를 하니까 외형적으로도 깔끔한데 그거는 PMA2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저 마감재가 원형이냐 네모난 모양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안으로 놓고 책상 높이에 맞게끔 긴 볼트를 넣고 조아주면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원형이라고 힘이 좀 덜 받고 사각형이라고 힘이 좀 덜 받고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기능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원형이 좋으면 원형 쓰시면 되고요 네모난 게 좋으면 네모난 거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MA2에는 없던 기능인데 저기 360도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생겼어요 저게 좋으면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PMA2에는 저게 없어서 뱅가뱅글 돌아가거든요 360도 그게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게 중간에 막아주는 게 있는 것도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57인치 고중량 모니터 암을 책상이 어지간하게 좋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요 그리고 내 집 환경에 따라서 책상이 약간 기울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7인치 모니터 암이라는 57인치라는 이 모니터 굉장히 무거운 모니터를 걸고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딱 고정이 안 되고 흘러요 조금씩 그런 증상이 있는 거를 저 락이 잡아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락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락 구간이 아닌 거면 또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PMA2에는 없던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상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게 달아는 봐야죠 달아는 봐야 되는데 치우기는 싫고 그냥 대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결합을 해보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전선 라불랭이 저 뒤쪽에 보면 PMA가 여전히 거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신형 제품인 CA-10을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 마운터 쪽을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PMA도 똑같아요 똑같이 저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을 결합해보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데 PMA에서는 저 연결되는 부위에 그리스 같은 게 안 발라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는 전부 다 그리스가 발라져 있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설치할 때 계속 손에 묻어요 찐득찐득하게 그것도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기억에 PMA를 설치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를 발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PMA가 그리스가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모니터 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에서 이제 두 번째 암을 설치하고 있죠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또 락이 볼트를 쪼아서 이제 안 빠지게끔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고정은 아니고요 안 빠지게 하는 건데 잘못 실수하면 비싼 모니터 박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치되어 있는 모니터 암은 CA10 신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에 있는 게 PMA2 제품입니다 보시면 암 끝 쪽에 리백 같은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장착되어 있는 모니터는 그게 안 보이니까 신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어서 세우면 그 자리에 고정되는 한쪽으로만 고정된다는 베어링인가 뭔가 하는 게 똑같이 적응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조금 틀려요 완전히 똑같은 기능은 하는데 저 배사홀 결합하는 게 PMA와 CA10이 틀립니다 전 똑같은 줄 알고 결합시키려 했는데 지금 창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결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써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전의 PMA2와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 마감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좀 동글동글해진 면이 있다 그런데 성능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조금 더 저렴하다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모든 면으로 봤을 때의 CA10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제품 소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